다들 많이 능숙해졌어요, 한국 음식 먹는데. 그리고 어떤 음식을 위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주세요. 보라 bag이 있으신가요? 고기 먹방이나 마시니 좋은 하루가 많이 있을까요? 사랑해요 고기 맛있다 게잎 고기 더 고기 진짜 쉽게 먹어요. 정말 부드럽고. 아, 고객님. 저는 이 정도면이 좋지 않습니다. 저는 이 정도면이 좋습니다. 랜MUS가가 좋습니다. 랜MUS가가 좋습니다. 랜MUS가가 좋습니다. 랜MUS가가 좋습니다. 랜MUS가가 좋습니다. 세우개는 새우저시죠? 수육의 새우저시죠? 한번 맛들이면 끊을 수 없어요. 이제 더 많은 맛이가 커요, 그러면 더 더 많이 넣으세요. 네. 와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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